정부가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청년농 2만 6천 명을 농촌에 유입하기로 하고 영농 정착 지원 규모를 키울 예정입니다. 맞춤형 농지 공급과 금융 등 자금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로 청년농의 비중을 전체 10% 까지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청년농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습 중심의 실전형 교육을 늘리고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국공립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인프라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농가 밭, 하우스 등에서 이뤄지는 농업 생산의 30%를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